네 그럼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.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유형. 머신러닝이 진짜 많아요. 아까 제가 또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정말 종류가 많은데요. 그 중에서도 딥러닝이나 신경망적 이쪽 분야에서 특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분류를 굳이 하자면 Supervised Learning, 지도학습, 그리고 비지도학습, Unsupervised Learning, 그리고 강화학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고요. 지도학습은 일단 목적이 딱 명확해요. 그래서 모델이 보통 있어요.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값을 갖고 있고 예를 들어 이거는 이거는 암이고 저건 정상이야. 이런 걸 갖고 있죠. 그러면 나중에 결국 우리가 찾아내려고 하는 모델은 이건 암인지 아닌지 찾아내라. 이미지를 넣으면 이런 거잖아요.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델에다가 테스트하려고 하는 이미지나 데이터를 넣었을 때 프레딕션 하는 거죠. 다음이 뭐니?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암이라는 거야. 아니면 정상이라는 거야. 그러니까 쓸모가 되게 많아요. 우리가 딱 정의만 하면 적당한 데이터를 넣고 정답을 주게 되면 거기에 딱 맞춰 쓸 수 있게 되니까 정말 활용도가 높겠죠. 그래서 Supervised Learning, 지도학습이 지금 현재는 제일 뜬 겁니다. 그리고 영상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.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지도학습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. 그 다음에 차세대 주자라고 할 수 있는 Unsupervised Learning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기반이에요. 데이터 기반. 그러니까 특별히 뭔가를 주지 않고서 주는 거니까 일단 왕창 넣으면 그 안에서 뭔가가 나온다. 예를 들자면은 EMR 데이터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왕창 그 EMR 데이터를 쭉 줬더니 얘가 막 패턴을 찾아내 가지고요. 이것들이 묶이고 저것들이 묶이고 막 찾아냈어. 그래서 그 묶인 것들을 봤더니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, 저런 증상을 가진 사람, 저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 모르겠지만 어떤 하나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더라. 그런 걸 알게 되면 그걸 활용을 해서 새로운 가설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검증을 해 본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뭐 이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게 전부 데이터 기반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걸 데이터드리븐 어프로치라고 부르고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겠죠. 영상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예를 들어 이게 폐암이고 폐암이 아니다 라고 나눠 가지고 넣었다고 얘기를 했었지만 그런 거 없이 영상은 왕창 줬어요. 그냥 왕창 줬더니 이 영상, 이 영상, 이 영상이 비슷한 것 같고요. 이 영상, 이 영상이 비슷한 것 같아요. 라고 찾아 냈어요. 그런데 비슷한 것들은 다 일종은 정상으로 보이는 애였고 나머지 한쪽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비정상인 것들, 암 같은 것도 보이는 건데 일부 우리가 못 찾은 게 막 보이는 거야. 그러면 이게 그동안 암도 아니고 정상도 아닌 어떤 특정한 클래스가 있었네. 이걸 발견할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임상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 가지고 뒤져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.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Unsupervised Learning은 진짜 활용할 수 있는 범위의 어떤 크기가 되게 넓어요. 다만 불명확하잖아요. 딱 정확하게 뭘 하자는 게 별로 없잖아요. 그래서 활용성 같은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Supervised Learning 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떨어져요. 두 개를 같이 결합해서 하는 접근도 요즘엔 좀 많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강화학습, Reinforcement Learning은 진짜 에이전트가 환경하고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잘못된 어떤 실수, 실수가 있으면 너 잘못됐어 하면 그 잘못된 것들을 찾아 가지고 교정을 하는 방식으로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뭐 이제 게임 같은 것 같은 것만 하더라도 좀 잘못해도 괜찮지 않습니까? 질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막 지면서 엄청 많이 반복을 했더니 잘 찾을 수 있게 됐어요. 이러면 이제 강화학습이 잘 되는 건데 생각보다 이제 의료나 이쪽 분야에서 강화학습의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이유는 이거를 이제 틀렸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내해야 되는 포인트가 감내해야 되는 대가가 좀 크잖아요. 이거 강화학습 하는 도중이라서 잘못 판정을 했습니다. 이게 얘기가 좀 애매하죠. 그래서 약간 좀 접목하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 같은 것들에 비해서 좀 덜 쓰이고 있기는 한데요. 이 강화학습도 최근에 특히 클리니컬 트라이얼 같은데 적용을 해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쓰는 케이스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은 차차 또 제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조사의 Q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